나경언니 나경언니 지금은 무슨 시간? 오래된 시간 무슨 시간을 들을거에요? 뭐 드릴까요? 사랑이 뭘까? 여기는 뉴욕 브루클린 해봐 나경언니 따라해봐 나경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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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전혀 안와 나경언니 나경언니가 얼굴이 진짜 작아요 맞아요 저 나경언니가 얼굴이 작았다고요? 한 표정이래 나경언니 나경언니 나경언니가 아까 캐릭터링을 저희가 이제 점심으로 케이크콘에서 리허설을 이제 한다고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나경언니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딱 놔줬어 온갖 입맛없다 고마워 진짜 진짜 이놈의 입맛이 많아 아니 아니 그냥 이게 밥이에요 밥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냥 입맛없다 오빠! 오빠 하지 마! 저 이 정도 하니까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미가 작아서 못 먹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을 다 찌는 거? 맞아 우리 아빠 때문에 남은 거 내가 먹으니까 어 남은 거 제가 먹으니까 근데 미가 콩만 해가지고 소와도 잘 돼 이거는 모욕입니다 뭐가 모욕이야? 이건 치아 한 번 놓을게요 마리 도전해줘 마리 도전 자 갈게요 도전! 맛있어 보이네요 왜 이래? 찌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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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언니가 응원의 툴 게임이야 파이팅! 파이팅! 괜찮아? 어떻게 힘이 나겠니? 귀여워 얘가 콩콩콩을 원해 귀엽다 이거 뭐야? 몰라요 저는 애교 후계자로 생각해둔 멤버가 있다 잘해 아주 네 있습니다 어떤 부분 무대 위에서는 일단 넌 아니야 무대 위에서는 지연이가 랩 하트를 할 때 뭔가 상큼하고 귀여운 느낌을 보고 너무 귀엽다 개인적으로 우리 낙구 언니 옆선이 진짜 예뻐요 옆에 얼굴이 진짜 예뻐요 진짜 저는 꼬덕 언니가 진짜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막대기가 칭찬을 주니까 참 개인적으로 오늘 머리에 굉장히 예쁜 포인트를 주신 것 같은데 아침은 또 저한테 맘에 든다 보니깐 하늘 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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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라 그냥 지금 기분에 막여 어서